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불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불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불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불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불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불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불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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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